이 집으로 나가시려고요? 아참, 내 정신이 빠... 아, 뭐해, 아줌마! 빨리 저기 집을 잡지 않고! 네, 사모님! 야, 없살아! 현상! 야, 왜 그라고? 어? 무슨 일이야? 형 언니, 이 계십 애가 짐을 싸서 도망을 쳤어! 빨리 나가서 잡아! 얼른! 뭐? 이 계십 애가 진짜... 가자, 가자. 응, 그래, 이제. 어? 이 계십 애가... 애가 SATURENDS 야! 야, 민영원! 야, 민영원, 야, 비영아! 야! 차세요! 민영원, 야! 야, 민영원, 야! 여기 앉아! 민영원! 야! 민영원! 아가씨!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귀여운 애... 차 타고 갔어. 두 사람이 고 참자만란 기지말을 못 잡아, 그래? 도대체 쟤는 어디로 간 거야, 진짜?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어어, 엄마, 엄마! 아! 내가 못살아, 진짜! 조식이가 돌았어! 돌았다 아주 뱅글를 돌았다고! 아우, 내가 못살아! 출근... 지금 몇 시지? 아... 이제 출근 안 해도 되지? 하... 됐다! 너는 내 맘 모르지, 아취! 너는 내 맘 모르지, 아취! 널 보면 재채기가 나올 것 같아 너만 보면 해 죽은 얘기가 좀 많아 팀장님이 왜 여기 있습니까? 쉿! 나, 위층으로 이사 왔어요. 예? 강태양씨랑 나, 이제 이웃사촌이라고요. 고시원으로 이사를 왔다고요? 언제요? 10분 전에요.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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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